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1년 제3회 산업안전기사 필기기출문제 중에서 세 번째 과목입니다. 기계위험방지기술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41번입니다. 산업안전보험 법령상 사업장 내 근로자 작업환경 중 강렬한 소음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강렬한 소음작업이 나왔네요. 소음에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정리해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떠올라야 되겠죠. 제가 떠올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생각이 나시면 아주 좋습니다. 소음이란 소음의 정의가 있겠죠.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법령으로 정해놓은 이게 뭡니까? 85dB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작업하면서 85dB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소음작업이고 소음작업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다 했습니다. 기준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강렬한 소음작업의 기준이 정해져 있고 충격소음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85이기 때문에 강렬한 소음작업은 90dB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90dB은 8시간 이상 기준이 똑같습니다. 시간은 그 다음부터는 플러스 5dB이 증가할 때마다 이 시간은 1분의 2씩 감소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기준을 이렇게 한번 잡고 오겠습니다. 90이죠. 충격소음은 120dB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40까지이죠. 현행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의 기준은 140dB까지예요. 여기에 130이 하나 들어가겠죠. 따라서 충격소음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충격소음에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충격소음은 횟수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120, 130, 140으로 가는데 역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여기서 100단이니까 100이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1000, 그 다음 만, 만 번 이상 발생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횟수도 같이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120이 충격소음이 시작된다면 여기는 115dB까지가 강렬한 소음 자극 기준으로 들어가겠죠. 여기서 5dB씩 더해줘서 115까지 가면 됩니다. 그리고 1분의 1씩 줄어들기 때문에 8시간, 4시간, 2시간, 1시간 쭉 계속 2로 나누어서 115까지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치는 많습니다만 사실 외우는 것은 간단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강렬한 소음 작업이라 그랬으니 어디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게 뭐냐? 이렇게 했으니 90, 95, 100dB는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85dB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85dB 이상 소음이 8시간이면 소음 작업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 소음 작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과 강렬한 소음 작업의 90, 이 부분을 잘 구분하시라고 그랬죠. 과거에는 똑같이 9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강화되면서 소음 작업은 85dB로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화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4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이 아닌 것은? 프레스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제가 암기할 때 출제 빈도가 한 중급 이하로 들어가요, 프레스가. 그래도 해 두시면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 1 전단지는 슬프다, 컬컬. 글자 한 자씩 따서 그렇게라도 알아두시면 찾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랬죠. 지금은 봤더니 그 암기법을 몰라도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나는 프레스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공부하지 않아서, 암기하지 않아서 라고 포기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항상 끝까지 보기 내용을 꼼꼼하게 보면 그 보기 안에서 답을 가리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권과방지장치 및 그 밖의 경보장치. 권과방지장치의 뜻만 알면 됩니다. 권과방지장치는 어디에서 나와야 될까요? 권과라는 것은 감는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감아서 위로 올리면서 땅 부딪혀서 일어나는 어떤 사고라든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권과방지장치가 필요하다 그랬죠. 이건 양중기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양중기 방어장치가 프레스에 나왔으니까 답이 보이죠. 직접적으로 문제에서 묻는 내용은 방일 전단지,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방일 전단지는 슬퍼다. 방일 전단지 할 때 전,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내가 이 내용을 몰라도 해당되지 않는 것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답을 내가 알고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사지선다형의 장점 아닙니까? 최대한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의 의미를 제가 그냥 단순하게 외우지 마시고 개념을 좀 알아두자.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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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